안녕하세요. 채린이에요. 저번 영상 학교 과정에 나왔던 채린이에요. 오늘은 리나가 말이 없이 게임을 걸어서 제가 말을 합니다. 이거는 모양내기 게임 같은데 젤리 쉬프트? 그런 게임이에요. 아무튼 재밌겠네요. 저도 하고 싶어요. 제멋 눌르죠. 감정은 좀 들어간 거예요. 아이스크림 잡아야 돼. 아이스크림이 저기 있군요. 아이스크림이 도망치고 있습니다. 제가 설정한 거라고요. 맞아요. 감정은 좀 들어간 거예요. 지금 레벨 완료했군요. 채린 씨. 아니 리나 씨 잘못 말했습니다. 포도 잡아. 오 이번에 포도군요. 과일. 포도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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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번엔 50개를 받았습니다 90개 이번엔 90개 이번엔 25개 25개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 머리 좀 잡아당기지 마세요 주무야지 동물? 새 새 귀여운 월드를 한번 바꿔볼까? 월드 월드 못 바꾸네 시작 어 보너스존이다 보너스존 말라진다 오 미트로스 미트로스 기다려 성공 이번 건 좀 쉬었다 우선 러쉬 완료 러쉬완료가 뭐예요? 야 딸기 네가 나보다 늦게 출발해놓고 그렇게 빨리 가면 어쩌다는 거야 딸기군요 마시면 빨리 나 딸기 제일 좋아하는데 나도요 난 딸기 최애 과일이에요 오늘 겨울이라서 딸기가 나옵니다요 그래도 아직 가격은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몰라요 그런 말 하지마요 알았어요 일합시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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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모양 바뀌는 게임이라서 젤리 쉬프트라니까 젤리 쉬프터 젤리 쉬프트라는 게임이에요 쉬프트 그 게임 모양이 끼어서 가는 거 이래서 저한테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요? 근데 이거 초록색이 되면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저 이상 저 근데 이상하게 계속 제가 다 뭐야 피하고 있지 뭐예요 이번에는 다른 게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이 안 될까요?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? 리나씨 제가 한이 안 될까요?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? 네 어떤 거 할건지요 저는 어 아키네이터의 내 친구 리나 한번 검색해볼까요? 네 저 제가 한번 네 제 친구 저 잘 알죠? 잘 모르겠는 아 그리고 당신입니까? 라는 질문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 내 친구 리나라고 할게요 재생하기 당신 당신입니다가 아니라 친구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네 자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재생하기 이번에는 채린이 말이 없고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? 남자 아니죠 아니오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사람 맞죠? 대한민국 사람 맞죠? 내가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데 유튜버죠? 아니죠 두고있자 저 리나 세거 리나 두고있자 게임을 하는 유튜브 아 게임 아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제일 싫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럴 겁니다 로 가지 그냥 잠깐만요 같이 돌아가서 그럴 겁니다 아이 그럴 겁니다 우리 초딩이야 아이가 초딩이야 아이가 초딩이야 아니요 뭐래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 아니요 당신 친구도 아니요 당신이 만난 적 없습니다 저긴 하지만 그래도 몰라야 되죠 아니요? 아니요 해야 돼요 연동생이 없습니다 집에서 강아지 안 키워요 저 애동이 쌍둥이는 뭘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기도 아니죠 네 두고있자죠 왜 안 이를 택하려고 그랬어요 게임 유튜브 그릴 겁니다 학교를 다니죠 신뢰임 안 좋았는데 암? 이응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진짜로 세 글자로 하면 김 도블룩스 우리 안하잖아요 네 김미나라고 제가 김미나 머리 하얀 거 김미나라고 쳐도 이응이 안 들어가죠 근데 내가 아까 왜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이응 요새 들어왔죠 응 제가 어 근데 아니요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아키네이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예 예 예 아키네이터 아키네이터 제 캐릭터를 할 수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들 약간 Q&A가 없을 거 같아 오와 아 그럴 겁니다 아니요 그럴 겁니다 당신의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해야지 왜 이렇게 고민을 해요 내 친구 아이 아이 진짜 광고 보기 싫어요 관사하지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채린이 채린이 한 번 등장했었죠 걸그룹 아니죠 유튜브 이번에 어떤 주제랄까요 채린이라니까요 네 유튜브 네 이건 좀 그런데 애매한데 모르겠다고 애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채널에 콜라보를 온 거니까 아니요 실존 인물 아 이거 어떻게 할 때 그래도 실존 인물이겠죠 네 TV에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죠 근데 그거 알아요 내 친구 리나이 광고가 떴어요 어떻게 올리브영 올리브영 광고 떴대요 할아버지가 저 채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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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에 떴대요 올리브영 어떤 거 올리브영 광고 누가 찍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영상에 광고가 떴다고요 네 답답해요 저 지금 너무 답답해요 할아버지가 제 영상에 광고가 떴대요 올리브영에서 잠깐만 아이 진짜 이거 못 어울리겠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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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